아유 계속 변경되는 거 뭐 계속 도전을 해 괜히 헛고생 헛고생 맞죠 저? 그런데 제가 수도 없는 변경 물건을 나름 통계를 내다 보니까 변경이 있거나 잦은 물건들은 부동산이 대체로 훌륭하더라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저도 이 정도 됐을 때 그만할까 이거 이런 생각 듭니다 그런데 저는 끝까지 도전했죠 끝까지 도전한 결과가 뭐예요? 취합니다 변경은 법원의 사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해관계인의 사정에 의해서라고 표현하기에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채권자나 채무자에 의해서 변경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관계인에 의해서 자 그런데 제가 취하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경매는 채권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다 보니까 채권자 말은 잘 들어줍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돈을 못 갚은 사람이기 때문에 법원은 같은 이해관계인이라 할지라도 채무자 말은 잘 들어주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입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자입니다 채권자는 돈을 받고 싶습니다 이왕이면 안전하게 받고 싶습니다 안전하다는 이야기는 원금과 이자 모두를 다 받고 싶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는 빠르게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비슷한 심정일 거예요 투자할 때 돈 많이 받고 싶고 원금 손실 없이 그리고 빠르게 받으면 더 좋겠죠 채권자의 입장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매라는 제도는 사실 채권자한테는 차선입니다 최선은 뭘까요? 채무자가 원금과 이자를 다 들고 와서 오늘이라도 다 갚아주는 걸 가장 좋아합니다 그게 최선이고요 그래서 취하시킨다 그러면 채권자는 너무너무 좋아하겠죠 하지만 안전하지 못하고 기간이 오래 걸리는 안전하지 못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경매는 반드시 원금과 이자보다 높게 낙찰이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매를 접수해서 낙찰하고 배당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차선책이라는 얘기입니다 채권자는 언제든지 원금과 이자를 모두를 갖고 오는 걸 제일 좋아한다 즉 취하를 가장 좋아한다 이겁니다 그럼 채무자의 입장은 어떨까요? 채무자는 자기 물건이 경매가 나와서 남이 낙찰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왕이면 지키고 싶겠죠 하지만 지금까지도 못 갚았고 경매가 접수되고 진행될 때까지 못 갚았다는 이야기는 가능성은 그리 많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더군다나 취하 때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의 가격보다 채권의 총 금액이 훨씬 더 큰 게 많다 보니 이거를 갚을 엄두도 못 내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경매는 진행되는 경우가 가장 많죠 그런데 채권자는 경매로 낙찰되는 걸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으나 어쩔 수 없는 차선책으로 가는 거고 채무자는 돈을 갚아서 지키고 싶으나 돈이 없고 채무액이 크다 보니까 돈을 못 갚는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 같은 낙찰자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름 채권자와 채무자를 입장을 다 만족시켜 보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첫 번째, 그 경매 나온 부동산을 현재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이런 게 바로 우리가 할 앞으로의 연구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 연구반을 실전연구반 이런 이름으로 만든 건 실전을 진짜 해보자 그런 강의를 하자 그리고 연구하자 이런 의미로 좀 낯서는 실전연구반이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여기서 연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입장, 객관적인 걸 봤다면 우린 연구합니다 어떤 걸 연구하냐? 채무자의 진짜 속마음입니다 약간 그냥 뺏기고 싶지 않다 돈이 붙었으면 갚겠다 이건데 더 깊이 들어가면 제가 지금 채무자 할게요 채무자가 대체로 소유자니까 내 부동산 내 부동산이 지금 경매가 접수되고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내 부동산을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아마 나지 않을까? 내가 지금까지 수개월에서 수년 또는 수십 년 보유했었고 신경 썼을 거고 내 재산이니까 내가 제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놓치고 싶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렇게 물건을 한번 볼게요 자 이 부동산은 가치가 있다 없다를 말하는 시간은 아닙니다 이 부동산은 현재 경매가가 2억 6,7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해관계인에 의해서 변경은 두 차례 됐습니다 좀 내려보면 이 물건의 등기부인데요 총 합계가 8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저 물건을 완전하게 살리려면 완전하게 다 갚으려면 감정가 대비 지금 채무액의 총 합계는 8억이 넘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변경을 하고 있다 변경이 되고 있다 이겁니다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저는 채무자입니다 이 물건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물건은 현재 시세도 이게 아니고 앞으로의 미래가치도 엄청나다라고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경매가 나오면 전문가들이 조사를 하면 내가 알고 있는 사실만큼 또 전문가도 알 수도 있겠죠 따라서 이 물건은 나는 너무너무 뺏기기가 싫어 변경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돈은 없어 뺏기고 싶지 않고 돈은 없어 채권자 입장에서는 안전적으로 안전하게 이자와 원금을 다 받고 싶어 나는 경매계에 가서 변경을 시켜달라면 시켜주지도 않아 반드시 채권자를 통해서 오래 채권자만은 잘 들어주니까 채권자를 찾아가서 이 물건이 이렇게 나올 물건이 아닙니다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가치가 좋을 물건입니다 아무리 설득해도 채권자는 당신이 지금까지 돈을 못 갚았기 때문에 경매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이게 앞으로 엄청나게 오르는 물건이라면 이따가 실제 사례를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돈을 일부라도 원금 가해자를 갖고 채권자를 찾아갑니다 이거 받고 변경 한번 시켜주세요 내가 몇 개월만 있으면 이걸 팔아서든 내가 돈이 생겨서든 이걸 충분히 막을 거니까 돈을 갖다 준다면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어? 이거 뭐야? 차선으로 가려고 했는데 지금 최선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겁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원금과 이자 또는 이자 밀린 걸 갖고 왔다라고 친다면 채권자는 환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채권자는 법원에 달려가서 취하시킨다는 즉 다 갚는다는 걸 여지를 줘야 되니까 이런 변경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채무자의 속마음입니다 단순히 2억짜리 물건이 8억을 갚아야 되는데 내가 이걸 8억을 갚으려고 열심히 변경을 한다 그건 바보입니다 바보 그런데 단순히 그냥 바보에서 끝날 게 아니라 저런 바보 짓을 왜 하지?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연구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했던 물건을 한번 볼게요 2015년 첫 경매가 나옵니다 나와서 1회 유찰이 되고 이 물건이 전문가의 관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했던 물건입니다 여러분들 선배님들은 이 물건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변경이 몇 번 이루어졌냐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2015년부터 7월, 10월, 12월, 2016년, 2월, 5월까지 총 다섯 번을 도전합니다 도전이란 말이 좀 이상할까요? 왜? 입찰표 자체를 넣어보지 못했으니까 왜? 그날 진행을 안 했어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은 의문이 드셔야 되는데 아유 계속 변경되는 거 뭐 계속 도전을 해 괜히 헛고생 헛고생 맞죠 저? 그런데 제가 수도 없는 변경 물건을 나름 통계를 내다 보니까 변경이 있거나 잦은 물건들은 부동산이 대체로 훌륭하더라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이 물건도 채무액은 27억입니다 그러니까 18억짜리를 지키기 위해서 27억을 갚는 꼴입니다 끝내는 취하됐죠? 저는 만 1년 횟수로 따지면 2년을 도전해놓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결과가 끝났습니다 저도 이 정도 됐을 때 아 그만할까 이거 이런 생각 듭니다 그런데 저는 끝까지 도전했죠 끝까지 도전한 결과가 뭐예요? 취합니다 2년 동안 헛짓거리 한 거죠 그런데 이 헛짓거리라는 게 두 가지의 큰 메시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뭐냐 변경이 있거나 잦은 물건은 부동산이 훌륭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겁니다 방금 이해 가셨죠? 이건 18억은 그냥 경매가일 뿐이고 이거의 가치는 이것보다 훨씬 더 훌륭합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도전한 겁니다 두 번째는 변경이 잦으면 여러분들 저 헛고생을 왜 해 이런 생각 아직도 하고 계시죠? 결론은 헛고생이었잖아 그럼 뭐예요? 입찰자가 점점 더 줄어듭니다 이때는 만약에 전문가가 있다면 고수가 나름 있다면 입찰을 들어오겠죠 하지만 사람 성향에 따라 이걸 헛고생이라고 생각하냐 가치는 물건에 끊임없는 도전이라고 생각하냐에 따라서 전문가도 나누게 돼 있습니다 저는 후자다 보니까 저는 계속해서 도전합니다 아마도 제가 이게 피추야가 안되고 이때 들어갔으면 입찰자 없거나 적었을 겁니다 항상 경매는 1등을 하기 위해 경매를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 경매를 해야 된다는 걸 항상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도 아무리 싸게 나온 물건도 입찰자가 수십 명 수백 명이 들어온다면 그 물건은 절대 낙찰받을 수가 없습니다 재수 없으면 낙찰받는 거죠 왜? 입찰자의 수는 낙찰가에 비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물건이 9시 뉴스에 0원부터 진행합니다 라고 대한민국 전 국민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매일같이 떠듭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 성격을 알려드릴까요? 저는 도전조차 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다 아는 물건이니까 예를 들어 이게 시세가 30억인데 0원부터 시작합니다 그럼 0원이니까 싸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알면 싸게 살 수가 없습니다 뭐가 어떻게 됐든 입찰자는 적으면 적을수록 좋습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무인여 취소를 했을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인여를 아는 자 취소를 아는 자는 우리같은 행동이나 우리같은 생각을 못하겠죠 그것 또한 기회입니다 입찰자가 적을 수밖에 없는 기회 자 그래서 변경이 있거나 잦으면 입찰자 또한 없거나 적다 이겁니다 엇거라 적다는 얘기는 뭐예요? 최저가에서 싸게 살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거는 취하됐어요 이거는 취하되는데 취해 안된 걸 볼까요? 다섯 번까지는 아니지만 이것도 두 번이 변경된 사건입니다 최저가 기준으로 47억이고요 저희가 61억을 써서 낙찰을 받았죠 아니요 61억 3천을 써서 낙찰을 받았죠 근데 여기에서 61억을 쓴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61억을 쓰고 차순임 신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쪽이 채무자 쪽입니다 채무자 쪽이 그러니까 빚을 털어버리고 새로운 낙찰자로 새로운 소유자로 하고 싶어서 작전을 쐈는데 우리가 낙찰을 받았고 차익이 워낙 적다 보니까 차순임 신고를 한 케이스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변경이 있다 가치가 있다고 변경 이꼬루 가치 이렇게 제가 표현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의 채무가 얼마냐면 자그마치 억 10억 100억입니다 총 채무액이 300억이에요 그거 말고 압류하고 가등기 이런 거까지 하면 더 많을 겁니다 그럼 수십억을 살리려고 수백억을 갚는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아까 표현하기로는 바보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이건 마포 공덕 오거리 족발시장의 마지막 남은 재건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가치가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안 뺏기려고 꽉 잡고 있는 거였는데 우리가 낙차를 받아왔죠 첫 번째 케이스는 도전은 했지만 헛고생으로 끝난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도전을 해서 성공적으로 낙차를 받아온 케이스죠 하자가 아닌 헛고생은 경험이지 여러분들의 위험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를 간추려서 결론을 내자면 이제부터는 변경이 있다 채무자의 목적은 취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변경이 있으니까 취하될 가능성이 높다 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취하가 되고 하지만 우리는 그런 생각 이제 안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도 말을 듣지 마십시오 야 변경이 잦으면 취하된대 그러면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쪽으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뭐라도 해야 됩니다 공부도 해야 되고 실천도 해야 되고 투자도 해야 됩니다 근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무인여라 하지 말고 취소라 하지 말고 변경자지니까 하지 말고 취하될 거니까 하지 말고 이런 결론이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 이야기도 들을 필요도 없고 같이 놀지 마십시오 이제 같이 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변경이 있는 사건에 도전을 안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물건의 가치가 있다는 걸 알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입찰자가 점점 더 적어지는 즉 안 들어가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은 들어가는 겁니다 그 상황으로 같이 돌아도 마찬가지고 같이 생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사실 진실은 뭐다? 그런 변경이 있거나 잦은 사건이 물건이 훌륭할 가능성이 높다 더군다나 그렇게 잦으면 입찰자도 즉 그런 생각을 하는 변경이 있으면 취하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이미 안 들어올 거니까 입찰을 또는 변경이 헛고생일 가능성이 높다 안 들어올 거니까 이 낙찰가도 낫다 물건은 좋은데 낙찰가는 낫다 이거보다 훌륭한 물건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변경의 진짜 숨겨진 진실입니다 단순히 용어만 생각하고 용어만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때는 제가 변경 찾아내는 귀지였습니다 내가 낙찰 아니 입찰만 들어가려고 하면 변경이 돼 자 그리고 요즘에는 제가 물건을 많이 안 뽑고 우리 직원분들이 물건을 뽑죠 우리 직원 중에 한 분이 물건을 탁월하게 잘 뽑는 분이 있어요 내가 기회가 되면 인터뷰도 한번 시켜드릴게요 당연히 우리 학원생 출신입니다 여러분 선배님일 거고 우리 직원들의 90%는 우리 학원 출신이에요 제일 선배는 50몇 기 분이 제일 선배고 직원 중에 기수로 따지면 그러니까 10년이 좀 넘었죠 그런데 그런데 그분이 물건을 잘 뽑는 귀재인데 맨날 자기가 뽑아오는 건 둘 중에 하나는 변경 들어간다고 맨날 수설되더라고 물건만 뽑은 변경이야 이러더라고 나는 그냥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진실을 알고 나니까 수설되는 게 아니라 내가 물건을 잘 뽑는 귀재다 이렇게 자랑하고 다니시더라고 내가 실제로 그런 물건 갖고 와봐라 인터뷰 한번 해보자 했더니 좋대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현장일이 바빠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인터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용어는 이제 변경 저번에 했던 취소 이걸로 마무리를 칠 거예요